즐겁게 놀다 보니 어느새 잠자리에 들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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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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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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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나잇 거기서 누가 잘거야? 나 여기 지옥아 너 자리야 엄마와 통화 한번 할까? 예예예 어 엄마 응 지옥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엄마 보고싶어 엄마 짱 보고싶어 응 엄마는 안 보고싶어 난 완전 짱 보고싶어 엄마 나 무슨 친구 사귀었는지 알아? 나 올리비아랑 어 제기랑 우리 홈스테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애들 잘했어 지하 지옥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잘했어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엄마 사랑해 엄마 베표로 사랑해 즐거웡 Carol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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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서는 준아 일곱시 반이고자인데 누구나 갔다. 아빠… 저 진짜 엄마 고마워 싶어요. 아빠도 엄마 고마워 싶어요. 엄마 고마워. 왜 나 슬픽. 아, 굿바이. 야, 준아. 굿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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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고마워. 굿바이. 뱅이 준비되어 있나요? 뱅을 드릴게요? 굿나잇?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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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에 딱 누우시오 아빠가 진짜 남자 대 남자를 하나만 물어보자 앨리스가 좋냐 지아가 좋냐 앨리스 앨리스는 그러면 내일 보면 못 보는데 그래도 앨리스가 좋아? 응 진짜? 너네 잊지 않을 거야 너네 잊지 않을 거야? 편지 쓰고 막 그럴 거야? 펜팔친 거 할 거야?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 물어봐 전화할 거야? 응 진짜? 내가 전화할 수 있어 아 자 누워 아 누워 들어가 야 이것도 너 오늘 영화 좀 했어? 영화 안 했어? 어 한국말 말 했어? 어 한국말 말 했어? 응 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? 어떤 거? 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는 거 알아들었어? 눈 보고 얘기했더니 아 눈보고 얘기했더니? 네 코앤이 형이 알았대 어떻게 아는 거야? 눈보고 얘기하면 알아들어 왜? 눈을 잘 보면 알아듣게 돼 눈은 마음이 창이라는 말이 있거든 창이로워 창문 창문 창문이랑 창이랑 똑같은 뜻이야 굿나잇 굿나잇 그리고 굿나잇 굿나잇